0257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소린데코입니다. 한소린데코의 테마는 바이오가스 탄소배출권 층간소음 바닥재 슬래시 하판 슬래시 창호 조림사업 이재명 리모델링 슬래시 인테리어 재건축 대부기 가 있습니다. 한소린데코 은은 동사와 연결회사 사업은 목재사업부문과 열병합발전사업부문 조림사업으로 구분됨 목재사업부문은 보드 mdf 마루 인테리어 등의 제품과 상품을 판매함 목재사업부문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함 대리점과 건설사 가구사 등의 제품 상품을 판매함 익산과 베트남의 생산시설을 운영함 핸쌀 노절랜드 ltd 핸쌀 홈데코 비에트남 co ltd을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기업개요 대시 1991년 12월에 설립되어 중밀도 섬유판 mdf 및 기타 나무제품 제조 슬래시 판매 도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12년 3월부터 소각보일러 발전설비에 투자하여 열병합발전사업을 영위 중이며 전력과 스팀을 생산하고 있음 대시 국내 최초로 친환경 2형 0.5 슬래시 이하 등급 및 환경마크 kc마크 등을 받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조림사업 부문의 역성장에도 저가 수입보드 유입 감소에 따른 보드 판매 증가 국제원목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인상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도 판관비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의 수지 개선에도 금융수지 저하 법인세비용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종합인테리어 패키지 사업 부문의 매출 본격화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1월 17일 기준 개장 전 한소름데코의 시가 총액은 94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한소름데코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810위입니다. 한소름데코의 상장 주식수는 8,056만 5,149주입니다. 한소름데코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한소름데코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2.0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4.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8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59배, 19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억원, 27억원, 8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6억원, 6억원, 55억원입니다. 한소름데코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6번지 85%이고 유보율은 94.2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7.45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3.10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소름데코의 2022년 11월 17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11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7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117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소름데코의 종가는 1170원이며 주가가 한소름데코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소름데코의 종가는 1170원이며 주가가 한소름데코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한소름데코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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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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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4,91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69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바이오가스 관련주 한소름데코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지금 모두 spoon 투자 대표가 전망 분석을 발 ace És gun turnover. 제법 나이 pipelines 에서주에 제한 Dash이 oris 에서주 에서주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레드벨 일곧 지국 회전 조심 Iss Z society 내alta 자 отмет T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